출발! 어린이들의 친한 친구! 퀴즈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 전격 출시! 우와! 멋진다! 아이들의 보통용 포로로와 조심스내를 활보하는 꼬마코스 패널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퀴즈 프로그램들을 한 달 9,000원에 무제한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! 10,000원 됐다! 지금 바로 퀴즈 무제한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보여주세요! 재미있게 보세요! 2,000원 수능 수능 5,000원 한글자막 by 한효정